13일에 체어킹이 좌우의 측근을 데리고 밤을 타서 도망하여 웅진성의 몸을 보존하고 체어킹의 아들인 융이 대좌평 천복댐과 함께 나아 항복하였다. 사비성은 그래서 항복해버리고 체어킹은 웅진성으로 도망갔죠. 번민이 융을 말앞에 꿇어 앉히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지자 말하기를 예전에 너희 아비가 나의 누이를 억울하게 죽여. 이게 바로 대하성에서의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옥중에 묻은 적이 있다. 나로하여금 20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골치를 앓게 했는데 오늘 네 목숨은 내 손안에 있구나 라고 했다. 융은 땅에 엎드려 말이 없었다. 18일에 의자왕이 태자와 웅진, 박령의 군사 등을 거느리고 웅진성으로부터 나와 항복했다. 이 항복은 바로 이제 의자왕의 본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정황상. 일단 백제왕실은 황산벌이든 아니면 기벌포든 간에 제대로 당군하고 이걸 못 막았죠. 신라군을 못 막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수비하기 불리했던 사비성을 버리고 웅진성으로 일단 퇴학한 거긴 좋아하는데 여기서 아마 내 생각에 의자왕이 체어킹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군대를 지휘해서 신라군하고 당군을 내쫓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늦은 김에라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근데 이제 여기서 항복했다는 건 아마 웅진 박령이라는 사람이 웅진 박령이 아마 예식진이겠죠. 그죠? 웅진 박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억지로 체어킹을 데리고 항복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왜 그런 추론이 가능하냐 하면은 이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이라는 게 아주 거세요. 그리고 요기 요 지역 요 지역만 신라군하고 이제 백제군하고 당군한테 점령된 지역인 거지 다른 지역은 여전히 그런 지역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계속 이제 그 저항군하고 그 다음에 점령군이 전투하고 그 다음 버티고 그런 양상들이 보이거든. 그걸 보면은 지방군은 그러니까 이제 싹 지방군 같은 건 싹 무시하고 딱 이제 수도만 들이친 거죠. 예를 들면 병자호란이나 정묘호란 때 그 만주 새끼들처럼 여진족 새끼들처럼 그렇게 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병자호란 때 예를 들면 병자호란 때 청군이 인조를 어쨌거나 붙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인조가 남쪽으로 도망가는 성공했다 그러면 아마 그 새끼들은 나라 망했을 거거든. 물자 없어가지고 헉헉대던 새끼들이. 어디서 시발 조선한테 깝치고 있어. 마찬가지로 백제 역시 이제 그 재수 없이 지금 수도가 뚫리고 그리고 옹진성에서 버텨야 되는데 이걸 못 버티고 체어킹이 이제 그 방경하고 항복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일이 틀어져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되게 허무하게 망가더라고요. 둘 다. 고구려도 그렇고. 고구려도 이제 비슷한 전철에 갈죠. 자 왕이. 왕이라는 게 무혈왕이겠죠. 무혈왕이 체어킹의 항복 소식을 듣고 29일에 금돌송에서 소부리송으로 왔다. 자 금돌송이 아까 진천인가 여기 어딘가 아무튼 이 근처 어디였다 그랬죠. 그죠. 금돌송 진천 금돌송에서 부여를 왔다. 자 재감 천복을 당나라에 보내 싸움에서 이겼음을 알렸다. 자 8월 2일에 주연을 크게 베풀고 장병들을 위로했다. 왕과 정방 및 여러 장수들은 대청마루에 위에 앉고 체어킹과 그 아들 융은 마루의 아래에 앉혀 따로 체어킹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니 백제 좌평 등 여러 신하들이 목이 며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자 이날 모척을 붙잡아 목을 베었다. 모척은 불레신라 사람인데 백제로 도망친 자이다. 대야성의 거밀과 함께 도모하여 성이 함락되도록 했기 때문에 목을 벤 것이다. 또 거밀을 잡아 죄목을 세며 말하기를 네가 대야성에서 모척과 모의해 백제의 군사를 끌어들이고 창고에 불을 질러 없앴기 때문에 온성 안에 식량을 모자라게 해서 싸움이 지도록 했으니 그 죄가 첫 번째이고 품석 부부를 윽박질러 죽였으니 그 죄가 두 번째이다. 백제와 더불어 본국을 공격했으나 공격했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이다라고 했다. 이에 사지를 찢어 그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 모척 관련한 이야기는 아마 열전에 자세히 또 나올 겁니다. 본기에는 대야성 전투 자체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김춘추의 사위 그리고 김춘추의 딸이 한꺼번에 죽고 그것 때문에 김춘추가 직접 평양에 가서 백제를 같이 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까지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야성이 어디냐면 여기 합천 지역입니다. 고령의 비사벌... 여기가 합천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대야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이에요. 여기까지가 망했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백제가 망했는데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백제의 나머지 적병이 남잠성과 정현성 그리고 무슨무슨 성을 차지하고 버텼다. 정현성은 어디냐면 남잠성은 어딘지 모르겠고 정현성은 여기 대전 근처 여기가 정현성입니다. 또 좌평 정모가 무례를 지어 두시원학에 진을 지고 당나라와 신라 사람들을 노략질했다. 두시원학이라는 거는 여기 무주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군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26일에 임존에 큰 목책을 공격했으나 군사가 많고 지세가 험해 이기지 못하고 다만 작은 목책만을 쳐서 깨트렸다. 임존성은요. 임존성은 여기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 지금 보면 임존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정현성도 있고 그리고 저기 도시원학이라는 곳도 있고 지방신들이 계속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9월 3일에 낭장 위인원이 군사 1만명으로 사비성에 남아서 지켰는데 왕자 김인태가 사찬 1원과 급찬 길라와 함께 군사 7천명으로서 보좌했다. 정방은 소정방은 백제왕 및 왕족과 신료 93명과 백성 1만 2천명을 데리고 사비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10세기. 김인문과 사찬, 유돈, 대나마, 중지 등이 함께 갔다. 23일에 백제에 남은 적병이 사비성에 들어와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했으므로 이건 항복했다는 게 아니라 사비성이 쳐들어와서 항복했던 사람을 구출해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남아서 지키던 윈원이 당나라와 신라 사람들을 내어 이를 쳐서 쫓았다. 적병이 물러가서 사비성이 남쪽 산물에 올라 내댓 군대에 목책을 세우고 진을 치고 모여서 틈을 엿부하가며 성읍을 노략질했는데 백제 사람들 중에 배반에 부흥한 것이 20여 성이나 되었다. 그래서 사비성은요. 사비가 여기거든요. 사비성은 당나라와 신라의 권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점령지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백제 땅인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백제 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령이 백제 전체가 한꺼번에 신라와 당나라에 점령됐다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특정 중요 지역 몇몇 곳만 신라와 당나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지역은 다 백제, 나머지 지역은 다 옛날 백제군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섬령지의 핵심 지역인 사비성 지역을 직접 공격하거나 아니면 거기 주변은 노략질하거나 해도 이 새끼들, 신라군이나 당나라군이 그걸 내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을 좀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나라가, 당나라의 황제가, 짝눈이 새끼죠. 예비 뒤진 짝눈이 새끼가 좌위 중랑장 왕문도를 보내 웅진도덕으로 삼았다. 자, 28일에 왕문도가 3년 산성에 이르러 조서를 전달했는데 3년 산성은 저기 보은인가? 충북 보은 이쪽 어디일 겁니다. 자, 왕문도는 동쪽을 향해 서고 대왕은 서쪽을 향해 섰다. 측명을 전한 후에 문도가 당나라 황제에 예물을 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곧바로 죽었으므로 그를 따라온 사람이 대신에 일을 마쳤다. 뭐에 있길래 갑자기 죽니? 자, 10월 9일에 왕이 태자와 여러 군사들을 이끌고 이래성을 쳤다. 이래성은요, 어디냐면은 여기 논산이랍니다, 논산. 이래성을 쳤다. 쳤다는 건 저 지역에 백제군이 있다는 거지. 자, 18일에 이래성을 뺏어 관리를 두어 지키겠는데 백제의 20여성이 두려움이 떨고 모두 항복했다. 30일에 사비남 쪽에 산마루에 있던 군대를 공격해 1,500명의 목을 베었다. 자,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곡해 침공해 군주 필부가 전사했다. 필부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칠중성 어디냐면은 저기 북쪽, 여기 파주 지역입니다. 파주 적성면 지역이 칠중성일 거예요. 자, 5일에 왕이 개탄을 건너 개탄이라는 게 탄자가 이제 여울 탄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딘가에 여울을 의미할 텐데 자, 개탄을 건너 왕흥사, 잠성을 공격했는데 7일에 이겨서 700명의 목을 베었다. 왕흥사, 잠성 왕흥사라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왕흥사, 잠성이라는 건 아마 요 근처에 있던 상일 거고 아마 요 지역이라고 본다 그러면 개탄이라는 것도 아마 요 근처에 있는 여울이겠죠. 여기서 아무튼 신라군이 또 이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여 내부예요. 사비 근처입니다. 자, 22일에 왕이 백제에서 돌아와서 공을 논하여 개금절 선복을 급찬으로 삼고 군사, 두지를 고관으로 삼았으며 전산, 유사지, 미지활, 보홍이, 서류 등 네 사람에게 관작을 차등 있게 주었다. 백제 사람들도 모두 그 재능을 헤아려 임용했는데 좌평, 충상과 상영, 달솔, 자간은 일길찬의 관등을 주어 총관의 직을 맡겼고 은솔, 무수는 대나마의 관등을 주어 대감의 직을 맡게 했으며 은솔, 인수는 대나마의 관등을 주어 재감의 직을 맡게 했다. 8년 봄입니다. 2월에 백제에 남은 적병들이 사비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이찬 품위를 대당장군으로 삼고 잡찬, 문왕, 대하찬, 양도, 아찬, 충상 등으로 그를 보좌하게 했으며 잡찬, 문충을 상주장군으로 삼고 아찬, 진왕으로 그를 보좌하게 했다. 아찬, 의복을 하주장군으로 삼고 무훌과 옥천을 남천대감으로 문품을 서당장군으로 의광을 낭당장군으로 삼아 구원하게 했다. 당, 당 나오죠. 대당, 서당, 남당 이런 거 나오잖아. 당이라는 게 구서당 십정할 때 서당이에요, 당. 그게 아마 이걸 겁니다. 여기서 당이라는 건 그래서 신라의 중앙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그 어디예요? 사비지역하고 그 다음에 논산지역은 신라군이 점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공격이 오니까 계속 사비성을 공격해오고 탈환하려고 그러고 아예 중앙군을 편성해서 신라가 보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3월 5일에 도중에 이르러서 품일이 휘화의 군사를 나누어 먼저 가서 두량윤 성 남쪽에서 군영을 만들 땅을 살펴보게 했다. 두량윤성은 윤성을 의미하는데 요지역 요지역을 의미하는데 요지역 지금의 청양하고 공주쯤입니다. 사비 북쪽이죠. 백제의 사람들이 진영이 정돈되지 않았음을 보고 갑자기 나와 생각지도 않게 쳤는데 우리 군사가 놀라서 흩어져 달아났다. 12일에 대군이 고사비성 고사비성에 밖에 와서 주둔하며 고사비성이라는 게 고사부리를 의미할 거예요. 고사부리 이게 고사부리라는 게 정읍 정읍을 아마 고사비성이라고 할 겁니다. 고사부리 그래 요기 요기 요기가 곧 정읍입니다. 여기가 정읍 여기가 전주입니다. 고사비성에 밖에 와서 주주둔하면서 두량윤성으로 나아가 공격했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했다. 여기서 신라의 김푸미리가 김푸미리가 두량윤성으로 가서 백제를 칠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이번에는 고사부리성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북쪽으로 와서 윤성을 쳤는데 요것도 실패했답니다. 여름 4월 19일에 군사를 돌이켰는데 대당과 서당이 먼저 가고 하주의 군사는 맨 뒤에 가게 되었다. 빈고량이 이르러 빈고량이라는 게 요기입니다. 모두 정읍에 있는 지명입니다. 빈고량에 이르러 백제의 군사를 만나 서로 싸웠지만 패에서 물러났다. 죽은 사람은 비록 적었으나 병기와 짐수레를 잃어버린 것이 아주 많았다. 상주와 낭당은 각산에서 적을 만났으나 진격이 이기고 드디어 백제의 진지에 들어가 2천명의 목을 베었다. 왕은 군대가 패했음을 듣고 크게 놀라 장군 금순 진흠 천존 죽지를 보내 군사를 증원해 구원하게 했으나 가시해진에 이르러 군대가 물러나 가소천에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이에 돌아왔다. 왕이 여러 장수들이 싸움에서 패했음으로 벌을 논했는데 각기 차등 있게 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비하고 어디에요? 사비하고 그 근처 지역 논산 지역들은 먹었는데 근데 정작 그 어디에요? 금강 북쪽에 있는 윤성은 함락시키지 못했고 남쪽에 있는 군대를 보내서도 상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군대를 아예 물리려고 그래서 정읍 쪽으로 이제 군대를 물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당에서 이제 백제군 한창에서 저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꾸준히 하고 싶은 말은 백제 부흥운동이라는 백제 멸망이라는 게 백제 조정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제 조정은 어쨌건 계속 끝까지 항전하고 싶어했으나 재수없게 의자왕이 항복해버렸고 아마 타의로 항복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지방군들은 남아서 여전히 실라곤이나 단군하고 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월 9일입니다. 661년 5월 9일입니다. 자 11일이라는 설도 있답니다. 자 고고래 장군 뇌음신이 말갈 장군 생혜와 함께 군사를 합하여 술천성을 공격해왔다. 술천성은 이천여주 여주입니다. 여주 아까는 칠중성이었는데 이제는 술천성이네요. 저 멀리까지 내려왔나 봅니다. 자 이기지 못하자 고고래군 이기지 못하자 북한산성으로 옮겨서 공격했는데 북한산성은 지금의 북한산성이 아니고요. 지금의 북한산성보다는 좀 외곽쪽일 겁니다. 지금 있는거는 조선시대 지은거 포차를 버려놓고 돌을 날리자 그것에 맞는 성각휘나 건물은 그대로 부서졌다. 부서졌다. 성주인 대사 동타천이 사람을 시켜 마름쇠를 성밖으로 던져 깔아 사람이나 말이 다닐 수 없게 하고 또 안양사의 창구를 헐어 안양사라는게 절이름이겠죠. 목재를 실어다 성에 무너진 곳마다 즉시 막료를 만들고 밧줄을 그물같이 얽어서 소와 말의 가죽과 소못을 걸치고 그 아래 노포를 설치해 막았다. 이때 성원인은 단지 남녀 2800명밖에 없었는데 성주인 동타천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능히 격려해 강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를 20여일 동안 하였다. 그러나 식량이 다 떨어지고 힘이 지쳐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에 빌었더니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 또 천둥과 비가 내리며 벼락이 쳤으므로 적이 두려워해서 포위를 불고 물어놨다. 왕이 동타천을 칭찬하고 표창의 관등을 대나마로 올려주었다. 남쪽이 싸우는 동안 북쪽에서 고구려도 계속 군사행동을 했다. 그런 말이고 압독주를 대야로 옮기고 아찬 종종을 도독으로 삼았다. 압독주는 원래 거기죠. 경산이죠. 그죠? 경산에 있던 지소를 대야 합천 대야 여기 요지역으로 옮겼다. 뭐 그런 말이네요. 6월에 대관사 우물에 물이 피가 되었고 금마군의 땅에 피 걸러서 그 넓이가 다섯 번화 되었다. 금마군은 여기에요. 금마군은 익산입니다. 익산의 금마면인가? 금마면이란가? 따로 있네. 661년입니다. 왕이 죽었다. 시골을 무혈이라고 하고 영경사의 북쪽의 장사를 지냈으며 묘호를 올려 태종이라고 했다. 자 짝눈이 새끼가 에비디진 짝눈이 에비디진 짝눈이 새끼가 무혈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성문에서 애도식을 거행했다. 여기까지가 바로 태종 무혈왕 본기입니다. 그래서 무혈왕 때 결국은 백제가 망합니다. 백제가 망하는데 아직까지 백제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중앙조정은 망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지방군들이 신라하고 당나라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고 당나라에 대한 저항은 백제본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고요. 신라하고의 교전은 신라본기에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아요. 백제본기에 보면서 저는 백제본군이 신라하고 싸운 건 없냐 생각했었는데 여기 자세히 나와있고 그리고 또 백제본군이 어떤 저든지 그런 얘기를 보려고 하면 어떤 책을 보냐면 일본서기를 보시면 돼요. 일본서기 좀 생뚱맞긴 한데 일본서기에 천지천왕 본기 황극천왕 본기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나요. 황극천왕은 잘 모르겠고 천지천왕에 남아 확실히 나올 겁니다. 천지천왕 본기를 보시면 부여용이 어쩌니 귀실복신이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백제본군이 완전히 박살난 이후에 완전히 분쇄된 이후에 그 어딥니까 강진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일본으로 일본으로 대거 귀족된 망명의 같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는 삼국사계 안나오거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제본군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막 있나요 그런 얘기를 보시려고 그러면 여러 사료들을 교차검 찾아보셔가지고 겸쳐 교차검 정답 해보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원래는 한 번에 다 읽었어야 되는데 길어서 좀 띄엄띄 얹어서 읽었습니다. 신라본기 제5입니다. 삼국사계 신라본기 제5고요. 선덕왕 진덕왕 태종 무혈왕 입니다. 그 다음은 문무왕 입니다. 문무왕 본기는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길어서 그런가 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